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html, css, javascript라고 하는 것을 그냥 콤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목화를 시킬 때 리스트 또는 목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바로 그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또는 리스트를 웹페이지에 표시할 때는 어떤 태그를 사용하는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html의 문법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리스트를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html이라는 태그를 li라는 태그로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저 li라는 것은 리스트의 약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css, javascript도 똑같이 li로 감싸주시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ex-underbar html-2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또 예제를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날려버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리 계속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ex-underbar html-3 이라고 적고 .html 그리고 텍스트 문서는 모든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됐죠? 자, 우선 여기에 제가 띄어쓰기 한 것도 역시 가독성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기계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저 띄어쓰기를 자, 여기에서 li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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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한번 열어봅시다. 자, 3.htm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성한 바로 이 코드가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html, css, javascript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될 수업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한다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것은 수업들 밑에 있는 것은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그루핑이 되어서 각각의 그룹별로 구분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간격이 들어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코딩을 하면 아마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즉, lihtml, css, javascript 쭉 내려가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html, css, javascript라는 그룹이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이라는 그룹과 별도로 구별되는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 태그 상으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각각의 그룹들을 어떤 태그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ul 태그예요. 보시는 것처럼 ul 태그로 html, css, javascript를 묶어주고 다시 ul 태그로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을 묶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ul이라고 하는 저 태그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unordered list라는 뜻입니다. u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는 list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는 list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ol이라는 list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코드인데요. 제가 배치를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위쪽에 있는 html, css, javascript는 배우는 순서가 있는 list라고 간주해주세요. html 배우고, 그 다음 css 배우고, 그 다음 javascript 배운다. 그런데 최유빈, 한일함, 최진혁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보죠. 즉, 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순서가 필요한 부분은 ol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화면을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ol로 표시된 이 부분에 해당되는 web page는 이렇게 앞에 숫자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ul은 기존의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list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것이 순서가 있으면 ol, 순서가 없으면 ul 태그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html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감싸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태그들을 태그들을 이렇게 또 다른 태그로 묶어서 ol이라고 하는 이 태그가 이 태그 하위에 있는 li 태그들이 순서가 있는 list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이전 시간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된다고 했었던 부분을 이제 한번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body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들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이 body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태그이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이 본문에 해당되는 태그들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body 태그 안쪽에 들어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ol, li 이런 태그들은 항상 body 태그 안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body 태그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ody 태그와 동급의 태그가 있는데 눈에 보이시나요? 바로 head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head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를 설명하는 정보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입니다. 즉, body 태그가 문서의 내용 즉,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주로 body 태그에 나온다면 이 head 태그는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이 문서가 문서가 utf-8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문자 코드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이다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쓰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가급적이면 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head 태그에 올 수 있는 또 다른 걸로는 title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title이라고 하고 생활코딩이라고 한 다음에 slash title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서의 제목은 localhost slash ex-underbar html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 파일의 이름이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title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바로 이 문서의 제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문서에는 head 태그와 body 태그가 있고 body 태그에는 내용, head 태그에는 이 문서를 설명하는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ody 태그와 head 태그를 감싸는 상위의 태그가 또 있어요. 뭐냐면 html이라는 태그입니다. html 태그는 html 태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 html 문서이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